안녕 여러분 샤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프로크리에이트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방법을 제가 기능들을 위주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아이패드로 실제로 어떻게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작업을 하는지 일단 예시를 설명을 해드리고 실제로 제가 의뢰받아서 작업한 작품을 가지고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거에요 유튜브로도 제 영상에 댓글로 많이 질문도 해주시고 도움이 많이 됐다고 댓글로 달아주시는 분들 많은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근데 몇몇 분들이 저를 선생님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저는 선생님은 아니고 그냥 같이 알아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구독자님들을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서 이번 기회에 채널 이름이랑 제가 채널 이름이 너무 단순하거든요 그냥 샤론이 일러스트라서 그것도 바꿀까 생각 중이라서 채널 이름이랑 구독자분들 애칭을 정하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번 영상 이 영상 올리고 바로 채널 커뮤니티에 제가 글을 업로드 해 놓을 테니까 그걸 확인하셔서 댓글로 애칭 아이디어나 그런 거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서 아마도 몇 개 골라가지고 그 투표를 해서 제일 인기가 많은 걸로 네 구독자 애칭을 정해봅시다 자 그러면 바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방법 제가 만드는 방법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애니메이션을 제작한다 하면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루프 애니메이션이라고 애니메이션 한 장면이 계속 반복하는 그런 애니메이션의 작업을 하는데 이제 그 루프 애니메이션 말고 그냥 스토리 위주로 그냥 가는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그런 걸 제작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제작하면서 저는 제작을 아직 안 해봤지만은 그 댓글에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 이제 캔버스를 다 설정하고 작업을 애니메이션 작업을 다 하는 와중에 이게 우리가 아무래도 아이패드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한계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캔버스를 만들면은 딱 레이어 수가 딱 정해지잖아요 여기 한계점에 부딪히는 건데 이 레이어 수가 더 이상 생성이 안 돼서 그 뒤로 스토리를 이어나갈 수가 없다는 그런 댓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캔버스를 하나 더 생성을 하세요 그리고 그 뒤로 그냥 계속 또 이 애니메이션을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애니메이션 스토리 작업이 다 끝났다 그러시면 이제 다 이어붙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이어붙이는 게 컴퓨터로도 할 수 있는데 요새는 또 핸드폰으로도 편집 어플이 괜찮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영상 편집으로 따로 저장을 해서 그걸 이어붙이기만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계속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작업을 주로 하는 루프 애니메이션인데요 참고하셔야 될 게 일단 저만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다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거는 아닙니다 일단 제가 이때까지 작업하면서 얻었던 노하우 같은 거를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의뢰를 받으면은 일단 분위기나 이런 걸 알겠죠 그런 걸 일단 먼저 한 장면을 스케치를 합니다 스케치를 하고 나서 이제 그 스케치 한 거에서 움직이는 것과 안 움직이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치면은 이 배경은 안 움직이고 제가 이렇게 눈 깜빡깜빡깜빡 이렇게 하고 있다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눈만 움직이고 다른 걸 안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움직이고 안 움직이는 것들을 일단 정리를 해놓습니다 정리를 하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은 저는 일단 안 움직이는 친구들을 배경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채색까지 다 합니다 배경을 일단 이미지로 만들고 나서 그 위에다가 제가 움직이는 친구들을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넣는 건데 다 이해를 하셨나요?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일단 예시로 마지막으로 제가 실제로 작업했던 그 루프 애니메이션을 토대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이 루프 애니메이션은 독일 DJ MB의 That's How I Like It 이라는 그 곡의 루프 애니메이션입니다 이 곡은 뭐 12월 계속 미뤄져가지고 12월 달에 나온다운 하긴 한데 일단 이 루프 애니메이션으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먼저 일단 스케치를 하라고 했죠 일단 먼저 스케치를 합니다 스케치를 한 다음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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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니메이션 시켜야겠다 그걸 정해요 그러고 나서 그럼 안 움직이는 것들 있죠 그 친구들을 배경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걸 배경으로 먼저 이렇게 채색을 배경 채색을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이는 친구들 하나씩 그려야겠죠 같은 상태에 캔버스 다른 걸 생성을 해서 그 배경 만들어 놓은 걸 깔고 백그라운드로 깔고 그 위에다가 눈 깜빡이는 거 눈 깜빡이는 친구를 애니메이션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눈 깜빡이는 거랑 저는 눈물도 흘리기 때문에 눈물도 같이 눈방... 자꾸 발음이 안 되네요 눈 깜빡이는 거랑 눈물도 같이 작업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얘를 다 작업을 하고 그 위에다가 또 전등 깜빡이는 거를 작업을 합니다 근데 전등은 그냥 깜빡이는 거기 때문에 그냥 불빛만 PNG로 해놓고 그 영상 편집으로 할 때 거기서 그냥 프레임을 계속 쭉 했다가 없앴다가 또 끊었다가 그걸 프레임을 다시 넣었다가 하니까 깜빡깜빡하는 효과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작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그냥 보시면은 지금은 방이 네온사인 효과가 안 들어간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 위에다가 이제 들어갈 효과 분홍색 효과를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제 다 그 컴퓨터에 보내서 이걸 다 합칩니다 아까 제가 설명해드린 대로 다 합치고 나서 다 합치면은 이제 계속 반복을 하겠죠 복붙 합치고 복붙까지 하면은 그 상태에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걸 또 다 합쳐요 복붙한 것도 다 합쳐요 왜냐면 헷갈리기 때문에 자꾸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다 합치고 난 다음에 그 영상에다가 효과를 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음악만 넣으면은 완성! 이 되는 거예요 저의 방법은 여기까지였고 어 꼭 거기 제가 커뮤니티에 올릴 테니까 꼭 거기에 댓글 남겨주세요 알았죠? 네 꼭 댓글 달아주시고 제가 이번에 사실 이제 프로크리에이트 그림 그리는 거에 대해서 뭐 이제 저도 딱히 설명 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제가 신입 프리랜서로서 생활하는 일도 없고 처음에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일도 없고 뭐 일할 때 뭐 그런 일상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제가 프리랜서 브이로그를 찍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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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